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봉 안오르는 개발자 특징 6번째 남에게 맞추려는 개발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할 때 매력 없는 타입이 상대방에게 맞추려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이게 자기 스타일이 없으면 그 고유의 아름다움이 없는 거야. 똑같아요. 개발자도 연봉 협상할 때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 내가 이제 구직을 하다 보면 약간 좀 억지 부리는 그런 느낌의 얘기를 해요. 예전에 악플러도 방송에 와서 그랬지만 스프링을 안 하면 네이버로 못 간대. 근데 스프링은 웹 백엔드잖아. 그래서 내가 안드로이드나 iOS도 있고 네이버나 이런 데는 다른 언어도 섞어서 쓴다. 보통 아키텍처 같은 것도 트위터 같은 경우도 PHP 하나 아니면 Java 하나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고 섞어서 쓴다. 그래서 파이선도 쓰고 사실 여러 개 쓰기 때문에 포지션마다 다르다. 좋게 얘기했는데 아니래. 무조건 Java 스프링 해야 되는데 딱 봐도 지가 스프링 한 거야. 근데 그런 어떤 똥고집을 가진 이상한 고집은 사실 답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회사 어떤 팀장으로 있거나 이런 회사들도 있거든. 모든 회사들이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듣고서 그 사람이 내는 퀴즈를 못 맞췄다는 것 때문에 괜히 나는 실력이 없는 건가? 그 사람 기준에 생각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 회사 제품 보면 인공지능 같은 것도 어디서 가져다 썼고 예를 들면 인공지능 기술도 그렇고 OCR 기술 이런 걸 쓴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필요한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게 되게 좋고 그런데 그런 기준에 자기가 뭔가 딱 보면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아니라는 거지. 내 얘기가 하고 싶은 게. 기술력이 그렇게 좀 애매한 회사고 본인들도 그렇게 자체 기술력으로 만든 게 아니고 오픈소스 위주로 그냥 가져다 쓰는 정도 거기에 자체 연구한 뭐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근데 거기서 내는 퀴즈들 보면은 마치 기술력이 되게 좋은 느낌이냐. 이렇게 면접을 보는 회사들도 있단 말이지.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친구보다 수준이 낮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에게 굳이 휩쓸릴 필요가 없거든. 내가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패션 스타일이 한국이 그래도 진짜 옷 잘 입는 편이거든. 근데 이렇게 되게 오히려 더 선진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파키스탄이나 네팔 이런 데 가는데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고 지적받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오히려 더 패셔너블하게 더 트렌디하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 입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스타일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겠지. 근데 물론 이제 한류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없겠지만 기술 쪽은 그렇게 일상적이자 일반인들의 얘기들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특정 직업에 특화된 이런 직업군들이 훨씬 좀 이상하게 썩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안 좋은 기술력이 있는 회사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뛰어난 거를 어떻게든 어필하려는 경향이 있거든. 면접에 가면은. 그러면은 내가 면접관이지만 너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거를 표현해 줄 때 저런 이상한 스타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자료구조 문제를 낼 수 있는데 국내 자료구조가 존나 많아요. 여러분들. 자료구조가 내가 알기로도 한 못해도 한 4,500개 넘어. 그러니까 이게 매번 더 발전한 자료구조를 제시하고 이런 게 계속 오픈소스에 계속 자료구조가 계속 업데이트되거든요. 그게 되게 많거든. 그래서 사실 특정 타입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다 알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 핵심은 그거잖아. 내가 이 언어를 새롭게 하든 내가 좀 안 하든 아니면 그 사람이 만들어달라는 걸 내가 충분히 만들 수 있으면 되지. 근데 사람들이 기준을 그런 걸로 잡아. 대기업 수준? 대기업에서도 개발자 몇 천명씩 있고 500명씩 있고 이런 기업 기준으로 잡는다? 500명이면 여러분들 하나하나 분업화해가지고 엄청 세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개발자 많아야 20, 30명인데 20, 30명이 그렇게까지 다 하나 세부 나눠서 이렇게 작업을 같이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쿠팡 앱 같은 거 하나 만드는데 그 앱의 개발자들이 몇 명이나 되어서 엄청 많겠죠. 근데 보면 기본적으로 쇼핑몰이라는 건데 쇼핑몰이라고 하는 정도로 비슷한 느낌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꼭 그렇게까지 완전 세부적으로 미친듯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쿠팡은 워낙 사용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경우의 수가 워낙에 다양하니까 그걸 쪼개다 보니까 개발자가 많이 필요해진 거지. 그런데 핵심은 일단은 쿠팡을 창업할 정도의 실력 정도를 가지는 게 중소기업에서 그 정도 런칭을 하는 정도면 무난하거든요. 일단 인력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넓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넓게 만들고 전체 구조를 아는 사람들이 나중에 세부 디테일 하나 찍어서 깊게 간다면 그 깊게 가는 프로세스로 내가 전환되면 되는 거거든. 팀노바에서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연구 개발할 때는 깊게 파고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내가 이게 증명이 되게 많이 됐어.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번에 대회에서도 많이 타고 논문대회에서 1등 한 적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거 말고 실제로 키스튜디오 특허 내는 것도 사실 팀노바 개발자들이 그렇게 한 거고 결국엔 다 기술력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연구 개발이지만 또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 때는 빠릿빠르게 초기 개발이면 빠릿빠릿하게 쭉쭉쭉쭉 나가는 게 그것도 실력이란 말이지. 이게 좀 전환이 잘 돼야 돼.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게 좀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개발자마다 이렇게 스타일이 좀 있고 그 회사에 맞는 내 포지션에 맞는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 어떤 개발자가 되라고 나한테 얘기하면 그거를 그냥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동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면 예를 들면 옛날에 그런 거 있어서 제가 많이 한 얘기라서 좀 그런데 막 그러잖아. 개발자를 어떻게 정의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이언티스트일 수도 있고 아티스트일 수도 있다고 정의한다고 왜냐하면 요새 그게 트렌드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직업을 정의 내릴 때 너무 단순하고 가능성을 내게 열어두지 않고 하는 게 대부분 그러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존나 잘하는 개발자들을 보면 그리고 실용주의적이고 뭔가 되게 잘하는 기업들 보면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뭘 해왔는지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진 차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당신이 지금 이걸 어떤 방향으로 당신 관점을 어떻게 받아보는지를 되게 궁금해. 그래서 오히려 그게 영리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리하다는 걸 단순히 아무런 취향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지만 난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영리해지긴 힘들어. 저 사람이 똑똑하다라는 거. 예를 들면 외국 기업, 서양 쪽 그런 기업들 보면 미팅할 때 굉장히 심도 있게 하잖아요. 다양한 관점으로. 지금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하면 되게 미팅도 되게 심도 있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이 똑똑하다는 거를 얘기를 해보면 알 수가 있거든. 근데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기 존대 없고 네 회사에 다 맞추겠습니다. 회사가 원한다면 저는 야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이면 되게 곤란하지. 자기 기준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직할 때도 문제가 생겨요. 이직할 때도 자기 기준이 없으면요. 진짜 답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직할 때 자기 스타일이 있으면 더 매력적으로 보이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아. 내가 이 회사에 있지만 이 회사에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상태로 준비를 하라고. 이 회사에서 언제든 나왔을 때 경쟁력이 있으려면 내가 항상 근육 운동을 하는 그런 헬스 바디빌더처럼 바디빌더처럼 매일 운동을 하는 수밖에 없어. 매일 어느 정도 이상의 그런 강도로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위주로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남의 취향에 맞추고 그 사람 철학에 쫓아가는 건 그 사람 비의를 맞추는 거란 말이지. 실제로 술집 종업원들이 술집 이렇게 말상대해주는 그런 종업원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렇게 들어주는 직업이라고 할 정도로 저 아는 친한 술집 형이 있는데 사장님 형이 있는데 그 형한테도 얘기하면 형은 항상 들어주기 바쁘겠네요. 그게 맞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들어주길 바라거든. 술집 와서 양주 까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대부분 자기 얘기하고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고 이런 게 되게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단골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남한테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일상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거지만 이제 내가 어떤 내가 인터뷰하고 내가 평가하거나 내가 평소에 나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철학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래서 회사가 이거 하려면 끌려오고 저거 하려면 끌려오고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에는 답이 없어진다는 거지. 그게 내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하지만 객관적이지 않고 근거가 없는 똥꼬집이나 그런 철학들은 철학을 가지면 그런 사람도 왜골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밸런스를 잘 적재적소에 잘 가져갈 때 그 사람이 확실히 빛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나름대로 한 2,300명 정도는 내가 많이 실제로 면접 보고 그리고 내가 프리랜스 하면서 정말 200개가 넘는 기업이랑 일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사장님들도 많이 보고 거기 일하시는 분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얘기도 많이 해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